오늘은 M 카운트다운 썸머 스페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. 좋아요. 이곳 열기만큼이나 이 공연이 방송된 동안 진행될 1위 투표 열기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 이번 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샷2566으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. 중복 투표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 많이 해주세요. 그런데 나르사씨 저희가 오늘 이렇게 MC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나르사씨는 개인적으로 연기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그러셨잖아요.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걸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? 다 매력이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뮤지컬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. 네 정말 뮤지컬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가 봐요.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 한동안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 계시다가 드디어 본업인 가수로 돌아오셨습니다. 최고의 디바 임정희씨. 네 임정희씨 컴백 무대가 엠카운트다운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. 바로 만나볼까요? 컴백 임정희